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2시간 전 제출 마감 제출 마감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뉴스 기사문을 저는 앉아있었죠 책상에 하지만 갑자기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끝내지 못했죠 기사문을 뉴스 기사문을 그 다음에 타자기도 작동하지 않았죠 심경이 벌써 드러나죠 아무리 세게 내가 탭 두들겨도 그 키를 두들겨도 더 레버 그 레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들기기 위해서 종이를 때리기 위해서 이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즉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내가 뭐 말 수 없겠구나 끝낼 수 없겠구나 기사문을 정각에 제때에 필사적으로 저는 레스트는 휴식을 시키다 나의 타자기를 어디어디 위에 나의 무릎 위에 타자기를 휴식시키다 이거를요 나는 놓았습니다 타자기를 내 무릎 위에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두들기기 이 각각의 키를 뭐뭐를 가지고죠 많은 힘을 가지고 뭐뭐만큼 에즈에즈 뭐뭐만큼 내가 쿠드 매니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힘을 가지고 이거니까 이거 한덩어리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힘을 가지고 각각의 키를 두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됐나요? 필사적으로 저는 올려놓았습니다 타자기를 내 무릎 위에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두들기기 두들기기 각각의 키를 가능하나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하나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대절 전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열어보았습니다 이거죠 생각하면서 썸띵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것 타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어보았습니다 커버 덮개를 그리고 들어 올렸죠 그 키들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게 뭔가 즉 페이퍼클립 종이집게가 걸려 있었던 거죠 키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는 것을 이걸 헤드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키들이 그 다음에 그것 즉 페이퍼클립을 끄집어낸 후에 저는 눌렀습니다 그리고 당겼습니다 약간의 부품들을 키들이 움직였습니다 매끄럽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했고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어 심경이 다시 드러나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내가 끝낼 수 있구나 나의 기사물을 정각에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그리고 5 5 5 5 6 6 6 8 6